전북의 경제 지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전북의 지역 내 총생산은 전년보다 2.2% 증가한 51조 원으로 지난 2016년 마이너스 경제 성장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.7%, 보건사회복지업 6.1%로 경제성장에 기여한 반면 농립어업은 0.2%, 건설업은 3.9% 성장에 그쳤습니다. 또 지난해 지역 내 총소득의 역외 유출 규모도 전년보다 5천억 원이 줄어든 1조 8천억 원으로 개선됐습니다.